가행위의 가행위 가행위의 가행위 가행위의 가행위 지금부터 이제 소승과 대승의 가행위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더 실감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승의 또 유식하게 말한 가행위는 무엇인가 난 난이 부터 가볼게요 난이 따뜻한 단자에요. 열기의 발생입니다. 열의 발생 뭔가 피어올라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인 아까 신인 순인 법인처럼 난정 인쇄죄를 보편적으로 모든 단계마다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게 적용됐다고 다 같은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단계에 다 적용 가능하다. 그걸 제가 보여드린 게 대승보살의 길 열단가요. 확당 강의 확당의 수행책에 보시면 다 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난정 그 말을 안 썼더라도 쓴 데도 있고요. 안 썼어도 다 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그거 보시면 이게 자명한 책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난이 뭐라고요? 체험적 이해 가능이요. 체험적 이해 가능 체험이 생겼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이 열기라는 건요.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라는 건요. 영적 체험이죠. 정액상수에서 체험 그러면 영적 체험 선정 쪽이 체험이죠. 무분별정에 들었다는 거예요. 즉 이때 이미 사실은 이때 이미 지금 수다원과의 경지가 이미 여기서 지금 시작됐다고요. 사실은.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식으로 이해하려면요. 이 열의 발생을 그냥 정말 알아차림이 좀 깊어지는 체험. 이 체험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딱 떨어지게 이해는 안 돼 있는 상태. 그 정도를 전제해야 돼요. 영적 체험은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다. 왜냐하면 이 가행이 전에 이미 정념 수행을 엄청 하거든요. 소승에서도 소승에서도요. 그러다가 이 체험적 이해가능이 이 정념의 기반을 두고 이제 개념을 막 강조합니다. 소승에서는 뭘 한다고요. 4제 16행상을 관찰해요. 소승에서는 4제 16행상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로 여러분 수다원까지 갑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 안 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저 뒤로 갈게요. 12페이지 가면 4제 16행상이 나와요. 사성제에요. 사성제. 자 소승식 가행이는요. 먼저 정념 마음챙긴 공부를 매사에 알아차리는 공부 특히 이 정념 공부의 특히 핵심이 출입심령입니다. 자기 호흡관찰하는 거에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관찰하는 거에요. 이거 부처님이 강조하셨던 거니까 요거를 자량위에서 지금 자량위에 해당되는 뭐죠. 순해탈분에서 이 공부를 해요. 순결택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결택이란 건 여기서 바로 진리 진리인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 가행정지는요. 가행위는 정해쌍수 수행을 통해서 더 깊은 단계로의 진리인가가 가능해지는 그걸 말하는 거에요. 먼저 선정에 들고 영적 체험이 깊어져 가다가 딱 떨어지게 진리인가가 진리가 선명히 보일 때 견도 진리인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택한다는 건 진리를 인가한다는 거니까 진리인가를 위해서 열기가 시작됐다. 요게 이제 소승식 발상이고요. 이미 소승에서는 사제신육행상을 연구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고집열도 있죠. 고 고통 괴롭다 현상이죠. 이 집은요. 현상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멸. 고통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도. 그 소멸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사성제죠. 그러면 이 사성제 십육행상이라는 건 열여섯 가지 각각 하나당 네 가지씩 행상을 그 속성을 갖다 써놨어요. 보세요. 고에서 뭘 연구하냐면 고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나는 괴롭다. 왜 괴롭냐. 무상해서 괴롭다. 무상해서 그게 고통이다. 내 뜻대로 안 되니 고통이다. 자. 마음챙김을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해보죠. 여러분.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면서요. 이 호흡이 들이시고 내쉬고 참으로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괴롭다. 난 좀 멈추고 싶어도 멈추면 죽죠. 괴롭다. 그리고 괴롭다는 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괴롭다. 그러니 공하다. 그리고 비하. 이것도 같아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하다. 호흡도 내 것이 랄 게 없다. 공하다. 됐죠. 집. 고통이 되는 거는 군내죠. 가래죠 가래. 탐진치. 요거 때문에 모든 고통 번뇌가 일어난다. 이 가래가 원인이다. 인. 이 가래가 모여가지고 번뇌가 생긴다. 고통이 생긴다. 집. 거기서 이 가래로부터 번뇌가 고통이 생기니까 생. 여기서 다 생겨난다. 탐진치에서 모든 문제가 고통이 생겨난다. 탐진치를 가래를 인연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 고통이. 번뇌가. 연. 이게 집이고요. 멸.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이 고통이 없는 자리. 탐진치가 없는 자리는 소멸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지극히 고요한 자리다. 정. 신묘한 자리다. 묘. 일체의 탐진치 번뇌와 고통을 떠나 있다. 리. 떠날 리. 그리고 떠나는 방법 팔정도는 도. 그 도는 이게 길이고 내가 걸어야 할 중도요. 여. 진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요. 진리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가틀렸자. 진리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행.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고 행해서 갈 수 있는 길이고 출. 이 팔정도만 닦으면 모든 탐진치로부터 번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16행상이에요. 이 사제. 이거 고진멸도밖에 아니죠. 이거를 고진멸도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동안의 정념 수행의 바탕을 두고요. 이제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데 이미 체험한 그 체험의 바탕을 두고 개념을 자꾸 정리하는 겁니다. 고진멸도 개념을 정리하는데 체험은 이미 있어요. 정념 수행을 하다가 뭔가 체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승도 체험적 이해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제 체험에 기반해서 개념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직은 사성제 개념이 앞서지만 지금 영적 체험이 있어요. 마음 챙김 수행을 계속 했거든요. 계속 깨어있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고진멸도가 남다르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다가 난이. 그럼 소승만 미리 얘기해 보면 정이 가면 점점 체험적 이해가 더 심해지겠죠. 자, 이 2단계로 가면요. 난, 정이. 정이는 정수리. 절정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열기의 절정. 그렇죠? 그럼 이때는 체험적 이해가 엄청 심화되죠. 그럼 사성제 16행상에 대한 관찰이 점점 더 잘 됐겠죠. 정밀해졌겠죠. 고진멸도가 이제 딱 전체적으로 내 손에 잡힐 정도로 이해가 됐겠죠. 그럼 이해만 되면 안 되죠. 이제, 보세요. 자명해진다는 게 뭐죠? 세 번째, 인과할, 인위. 인과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위는요. 이제 요동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자명해져요. 이게 자명의 특징이에요. 자명한 이해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자명한 이해는요. 사성제 16행상에 대해서요. 아까 관찰이 심화됐죠. 점점 관찰이 심화되다가 어떻게 돼요? 강력한 판단력으로 깊은 깨어있음 속에서 인과가 일어나요. 인과하고 순종해요. 거기에. 그럼 이게 언제 인과가 된다고 우리 하나요? 자명할 때 인과되거든요. 자명하다는 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체험과 개념이 똑같아지는 거죠. 점점 똑같아지다가 그러면 체험과 개념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체념이 일어나죠. 체념이 인과해요. 다른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맞네, 이게. 진짜 고진멸도가 진리였네. 이게 진리성이 인과된 거예요, 이때. 인위.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 다음 네 번째, 세제일이는요. 여기서 그럼 자명한 이해가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명한 이해가 심하니까 인과와 순종. 맞네 하고 인과가 되고 마음이 거기에 순복하게 돼요. 다른 말이 이제 필요 없어져요. 그러다가 고진멸도 중에 고만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고를 연구해야 출리심이 나온다고요. 출리심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자면 여모심이라고 그래요. 여모심이요. 우리말로 하면 혐오심이 혐오심. 혐오하게 돼요, 사바세기를. 숨쉬고 있는 것도 혐오스러워져요. 이게 다 고무상, 그렇죠? 공, 비하거든요. 내 것도 아니고 공하고 무상한 거를. 여기에 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다 또 뭐예요? 탐진치 때문이다. 탐진치와 고집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고를 특히 연구해요. 무상고 무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다 보면 무상이 탁 인과가, 이미 진리 인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인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출리심이 확 커지면서 그대로 견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 수다원가에 도달해요. 겨우 가서 수다원가라서 좀 허무하지만 이때 나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내려놓은, 체념이요. 체념이 심화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려놓음이 돼요. 그때 무분별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정에 들어가서 견도해서 무분별지를 확고하게 얻는 거예요. 사실 무분별정에 들어갈 때 이미 무분별지를 얻죠. 이 무분별지로 인과를 해요. 확실히 이게 열반이네. 딱 선언하면 그 무분별지가 진리를 확실히 인과한 상태에 머물겠죠. 잠깐 있다 나옵니다. 튕겨져 나와요. 나왔을 때 빨리 분별지로 해광반절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나한테. 내가 열반 얻었네. 나 수다원가네. 이걸 인과해요. 이때. 내가 수다원가에 들어갔네. 이게 소승해서 수다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어때요. 호흡만 알아차리다가 고진멸도. 특히 그중에 무상고 무하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수다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 체험하고 개념 확립. 열반 체험 플러스 아공의 진리 인과하면 수다원 가요. 법공의 진리 인과하면 십신초. 대승으로 가요. 코스가 다르죠. 일체가 참나작용이었네 하면 십신초로 갑니다. 어느 코스로 가실래요. 수다원으로 가실래요. 십신초로 가실래요. 이게 가행이에요. 별게 아니라. 원래 소승해서 말한 가행이는 수다원 직전의 용맹정제. 그래서 열반이라는 진리를 인과한. 무상고 무하라는 진리를 명확하게 인과하고 선포하고 열반에 안주하는. 세간지. 무상고 무하와 출세간지. 열반지를 다 얻는 거죠. 이것이 열반이고 이것이 무상고 무하달. 다 꿰뚫어보는. 그래서 무분별지 분별지를 두루 동합해서 쓸 수 있으면 수다원가부터 성인 취급을 하죠. 소승해서는. 그러면 수다원가부터 삼보 중에 불법승 승보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 전에는 그냥 승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승보가 돼요. 귀의 대상으로서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왜 이제 성인이거든요. 열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 이건 여기까지는 지금 소승 난정 인쇄제일이었어요.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유식학은. 하지만 전혀 달라요. 이제 유식학은. 이미 육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구공에 도달해야 돼요. 아공 복공만도 안 되고. 이 소승식 아공 복공도 아니에요. 대승식 아공 복공이죠. 아. 소승식 아공 복공도 아니에요. 대승식 아공 복공을 정확히 깨달은 다음에 구공으로 들어갈 목표로 합니다. 이제 개념이 달라져요. 열의 발생 체험적 이해 가능이랑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는 기억하세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랬죠. 심사라고 그랬죠. 심사. 여기가 하품심사 여기가 상품심사. 심사. 찾을심자 써서 생각사자. 10페이지 위에 있는 거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 이 두 개는요. 여실지. 진실. 진실을 그대로 안다고 여실지. 이미 자명한 이해라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자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체험적 이해를 통해서 계속 연구에 들어가는 게 심사예요. 여기까지는 아실 거고. 가볼게요. 대승유식은 하품의. 여기는 이제 심사 중에 이쪽이 하품이죠. 이쪽이 상품이고. 이쪽이 하품 여실지고 이쪽이 상품 여실지죠. 됐죠. 하품 여실지니까 하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품의 지혜의 빛으로. 이제 막 생긴 지혜의 빛. 자. 나는 열기가 생겼다는 거고 체험이 가능하다는 건요. 지금 지관 쌍운. 정의 쌍운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의 쌍운은 사실 이전부터 가능해야 돼요. 원래. 자량이. 십신초에 해당되는 자량에서 이미 얻었어요. 지금 유식학의 이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유식학적으로는요. 지금 이제 견성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육바람일 공덕도 쌓을 만큼 쌓았고. 선정도 닦을 만큼 닦았고. 지혜 공부도 다 했어요. 자. 이제 아공 복공을 마지막 인가하고 구공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견도. 일지가 될 수 있어요. 일지 직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승에서는. 이제 수다원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일지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유사한 거지. 단계로 올라가는 원리가 같은 거지. 전혀 다른 가행입니다. 지금 대승의 가행인은. 지관 쌍은 정의 쌍을 얻었다는 건요. 무분별 선정에서 무분별 지혜를 통해서 의식이 깊게 주객을 초월한 상태에 들어가서 참나랑 딱 하나 돼서 참나의 현존을 느끼면서 참나의 진리. 참나를 진여라고 봐도 돼요. 진여나 정광명의 마음 속에서 진여의 마음으로 진여의 진리를 직관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직관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요. 아공, 법공, 구공이 다 인가가 돼요. 그런데 일단 이것도 단계별로 인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무분별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 정에서 무분별 지혜를 쓸 수 있다. 그 지혜의 빛을 쓸 수 있어서 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루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참나 접속해서 참나의 지혜를 끌어다 쓴다고 해서 아공, 법공, 구공이 지금 인가가 돼요. 시원하게. 들어갔다 나와요. 오늘 좋았다. 그렇죠. 고요하더라. 고요하더라. 이 정도 인가가 돼요. 거긴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걸 지혜롭게 잘 분석해 들어가면 아공, 법공, 구공이 인가가 되거든요. 개념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시면 체험만 계속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 체험을 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을 인가해가지고 일지에 들어가는데 나는 견도, 도를 봤다고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도랑 하나는 대고 있는데 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견도를 못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관 쌍을 얻어야만 견도를 할 수가 있다. 그 중간 파 중에 유식학까지 수용한 유가행 중간 파는 지관 쌍원의 시작부터 이미 가행위로 본다. 지관 쌍원이 가능해질 때부터 이미 가행위로 본다. 왜냐. 그 전하고는 이미 차원이 다른 수행을 하니까요. 이 점에서는 기준 차이인 거예요. 그 전에는 에고를 가지고 분별적인 수행을 했어요. 분석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루의 지혜를 끌어다 써요. 그렇죠. 그러면 열기 발생이 그 의미라면 무루의 지혜를 이미 지관 쌍원 가능할 때부터 이미 끌어다 쓴 거잖아요. 이때부터 가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유식학에서 가행위는 단순히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구공 인가를 앞두고 있는 직전의 가행위만을 지금 가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파들은 지관 쌍원이 됐을 때부터 이미 가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도 이 입장입니다. 지관 쌍원 되면 가행위라고 봐요. 그런데 유식학에서는 딱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견도 앞두고 있는 지금. 마지막 구공 인가만 앞두고 있는 상태를 가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뭐 하겠어요. 지관 쌍원을 총동원해서 그 지혜의 빛으로 하품 심사를 닦아요. 계속 분석합니다. 유식학적으로 여러분 뭘 분석하겠어요. 유식학 그동안 배우셨잖아요. 심사에서는 주로 뭘 연구하는지 아세요.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아직 이거 안 끝났어요. 얘네들 잊으시면 안 돼요. 갑자기 낯서네. 하지 마시고. 의타기성은 뭐였죠. 일체가 인연에 의해서 굴러간다. 일체가 의식의 전변이다. 동시에 일체가 의식. 즉, 팔식의 의지에서 칠식, 육식이 굴러가고 또 서로 간에 인연 의지해가지고 인연법으로 우주가 펼쳐진다. 여기 의타기성. 이 의타기성은 무루였어요. 이거는 악이 아니에요. 이건 유루입니다. 변계소집성이 탐진체예요. 탐진치이자 또 뭐죠. 아지법지. 변계소집성은요. 자, 의타기성에서는 견분과 상분이 있어요. 의타기성에서 이건 무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식주체가 여러분이 인식주체죠. 우주에서 신비한 게요. 우주는 영원히 여러분이라는 1인칭 관점에서밖에 우주를 못 봐요. 여러분이. 영원히 유네해도 영원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1인칭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원히 나밖에 없어요. 우주는. 외로우시죠.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요. 영원히. 타인하고 마음 공유해서 쓰지 않는 한. 자, 지금부터 내 마음 읽어봐. 막 이렇게 전송하고 AI는 알아줄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왜? 영원히 1인칭이거든요. 자, 팔식은요. 온 우주를 알아차리는 의식인데 칠식에 오면요. 그 개체성을 입어서 1인칭 관점이 형성됩니다. 이게 칠식의 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죠. 이게 지금 칠식의 견분이에요. 팔식이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주를 꽤 뚫어보고 있어야 돼요. 칠식의 견분으로 보니까 지금 이 개체적 의식이 칠식의 견분입니다. 그쵸? 그럼 칠식의 상분이 있죠. 여러분의 에고에티상이 되는 세계들. 몸뚱이부터 세계 다 이건 칠식의 상분이에요. 칠식의 견분, 칠식의 상분. 이해되시죠? 그 자체는 유식학에서는 이걸 무르로 본다고요. 그거는 죄가 없다고 본다고요. 거기다가 나다, 너다 하는 걸 이제 그때부터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의식을 나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나네. 보여지는 걸. 남이네 한 거예요. 보는 자를 아. 보여지는 걸 법. 여기서 이제 대승식 아공, 법공은 이 아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승의 아공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소승의 아공은 무상고 무하라서 그냥 아공인 거고 대승에서는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 간의 이 자체가 둘이 서로 의타기성의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성실성을 여실지에서 꿰뚫어보고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원성실성이죠. 원성실성은 아공, 법공이죠. 이 두 개를 같이 인가하면 구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을 그냥 합쳐놓은 게 아니에요. 아, 법을 다 내려놔버린 그 상태를 구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공도 법공도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이 구공의 다른 이름은 공공이에요. 아니, 이공이라고도 하고요. 보세요. 아공, 법공. 아도 없고 법도 없다. 공한 것도 공하다. 공도 공이에요. 이 구공이 가장 궁극적 진여입니다. 진여 실상입니다. 이게 원성실성이에요. 궁극의 진리예요. 구공은 이 궁극의 진리인 구공을 봐야 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공, 법공 봐가지고는 견도가 아닌 거예요. 아직. 구공을 봐야지 견도예요. 여기서 이 구공이라는 거는 한자로 함께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와 법이 함께 공하단 뜻이에요. 함께 구자. 저는 이거를 가출구자 구공을 좋아해요.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다른 데 혹시 논문에서 발견되면 구독자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출구자 구공으로 저는 씁니다. 왜? 모두 공한 그 자리에 공이 공한 그 자리에 진여가 갖춰져 있거든요. 원성실성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이 텅 비어있 때 꽉 차있는 이 자리 원만하게 이미 진여가 성취되어 있는 이 자리 원성실성 자리를 인가하려고 하품심사, 상품심사에서 먼저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연구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 육군의 세계 견분과 상분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보는 놈을 나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거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남도 다 하나 펜 뭐 폰 다양하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름을 정해서 보세요. 펜이라고 부르는 순간 원래 이건 내의식에 보세요. 여러분 의식의 객체를 이름 짓지 말고 봐보세요. 수많은 감각들 법들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인연 따라 계속 내의식의 나툼으로 불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펜이라고 하는 순간 애가 별도가 돼요. 내의식의 세계에서 별도로 분리된 펜이라는 애가 됩니다. 보여지는 내의식의 객체가 아니라 펜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돼요. 자성을 지닌 독자적 자성을 지닌 존재처럼 등장해요. 그래서 이 언어를 딱 쓸 때 변계소집성에 걸립니다. 두루 계산하다는 게 이름 붙인다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독자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얘는 펜이야. 라고 하는 순간 내의식의 전변으로서의 상분이 갑자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펜인 것처럼 인식이 돼요. 이게 탐진치 아집, 법집의 작용입니다. 내가 마치 지금 보세요. 말하지 않고 보고 계시면 여러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는 순간 남과 다른 나라고 하는 순간 아집에 빠져요. 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아집이 생겨요. 이 우주와 별개로 내가 영원히 사는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까지 내가 이 우주랑 별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아집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라는 독자적 생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집. 남들이 다 독자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의식의 전변이 아니라.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독자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깨고 보니까 다 내 마음작용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깨어나셔야 되는 게 유식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정념. 정신 차리고 깨워서 봐야 통의식으로 봐야 지금 이 상황이 보여요. 그래서 무분별정 무분별지가 중요한 겁니다. 주객을 초월한 이 자리로 들어가야 뭐가 보이냐면 일체가 의식의 전변이었네 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일체가 아래아식의 나툼이었네. 유식학적으로 말할게요. 유식학은 참나의 나툼이라고 안 해요. 아래아식의 나툼이라고 해요. 진여는 모든 걸 이 초월에 보고 있는 자일 뿐이지 우주를 창조하고 놔두고 하는 건 다 아래아식의 책임으로 돌려요. 성정에 가면 아래아식이 진여야 하고 합쳐버린다고 그랬죠. 유식학에서는 나눠요 아직. 상정이다 보니까 상에 더 별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래아식한테 의미를 부여해요. 아래아식이 온우주를 놔두었다. 그런데 아래아식은 견분과 상분을 만들어줬더니 아래아식이 집착이 딱 일어났다. 칠식에 와서. 칠식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칠식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나와 남을 갈라요. 칠식에서. 이 작용이 다 오염된 작용. 유루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번뇌성이 있는 작용이 뭐였냐면 나다 남이다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펜, 집, 지구 다 이제 나눠요. 이름 붙일 때마다 이미지가 하나씩 독자적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린 이래야 살아요. 변개소집성을 써야. 따라서 저는 이 변개소집성 또한 유루의 의타기성으로 저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변개소집성을 망상이라고 취급해서 부정하고 없애자는 게 유식학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탐진치 없앨 수 없다. 왜냐하면 이름 지을 수 없다는 거는요. 진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이름 짓지 못하는. 그럼 자기들은 또 이름을 지어서 말을 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방편이라고 그래요. 왜 우주가 방편을 써야만 겨우 굴러가게 돼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유루의 의타기성인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꼭 우주에. 이건 제가 유식학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변개소집성만 없으면 우주에 평화가 올 줄 아는데 변개소집성이 없어지면 우리는 서로 말도 못해요. 서로 보고 보여질 뿐이지 뭘 못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개체성을 써야 되는데 개체성은 인정한다. 유식학에서도. 개체성은 인정해놓고 개체라고 말하면 땡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개체성도 전체성의 한 부분으로서만 기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래아식의 한 작용으로서만.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언어화는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언어 썼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루라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루도 우주에 꼭 필요했다. 음과 양이 필요하듯이 유루도 꼭 필요하니까 나타난 겁니다. 꼭 필요한 필요한 요소로서의 유루는 인정해야 돼요. 남용되고 있는 유루는 우리가 제압해야 되지만 이건 제 관점입니다. 학단 관점이고 여기까지 감안하고 보시면 의타기성을 관찰하려면요.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의 심상화에서 띄워놓고 연구하시면 돼요. 이 얘기 드렸죠. 옛날 요가학파인데 유식학은 요가하던 사람들은 뭘 띄웠냐면요. 부처님 같은 형상을 시각화했습니다. 눈에 눈 감아도 부처님이 보일 때까지 시각화래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요 부처님이라는 이름 부처님하고 내 의식에서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알아요. 내가 마음으로 만든 부처예요. 내 마음작용이라는 걸 명확히 아는 대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경험하시는 게 유식학적 연구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따로 나랑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깨고 보니까 다 내 의식 작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별개의 부처를 만들었어요. 독자적인 부처님 같아요. 그런데 명 부처라고 이름 지어봤어요. 또 부처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성 차별 이 부처가 다른 존재와의 별개의 자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뭐예요? 변개 소집성 작용이었죠. 사실은 의타기성 견분과 상분의 작용이었을 뿐이죠. 이걸 냉정하게 꿰뚫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상을 하나 띄워놓고 이게 심사입니다. 하품심사, 상분심사 명상할 때 그렇게 해요. 보통 부처를 하나 띄워놓고 상을 하나 만들어놓고 분석합니다. 꼭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니의식 작용 아니야? 이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 의식으로 만든 건 줄. 그런데 이 펜을 니의식이 만들어서 그러면 고민되잖아요. 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의식의 작용이라니요. 이해를 못하니까 일부러 만들고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푸른색이라도 하나 심상화해서 띄워요. 색깔이라도 만들어놓고 연구합니다. 이게 다른 색과 자성이 다르고 차별성이 있고 푸른색이라는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니의식이 만든 거잖아. 이겁니다. 니의식의 전변이잖아. 그럼 의타기성이 알아지겠죠. 의타기성이 알아지고 변개소질성. 그런데 이걸 니가 이름 붙여가지고 별개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변개소질성. 이걸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명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불교 수행법에 가장 자명한 친절한 설명이었거든요. 유식학에서 말한 가행위가. 이 부분을 아시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가행위랑 친해지기까지 시간 많이 걸리셨죠. 처음으로 태양빛과 같은 무루해의 광명의 모습을 얻는다. 그래서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기가 생겼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열기는 예전에 지관상은 처음 얻을 때 이미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행위 시작으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이라는 말을 쓰다 보면 지금 현재 견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열기를 얻었다는 정도의 의미인 거죠. 지관상은을 처음 했다는 의미보다 집중적으로 이제 아공 복공을 인가해서 구공까지 밀고 들어갈 열기를 얻었다. 이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의 무분별지를 얻었다. 그전에도 무분별지를 이미 얻었겠지만 꼭 필요한 무분별지 현재 수준까지 도달했다. 정도예요. 이제는 구공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으로 태양피과 같은 무루해를 얻었다라고 한 이유가 난이 열기가 발생했다는 말을 쓰니까 이 난이라는 이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 전에도 이미 지관상은을 얻은 순간 이 열기는 이미 생겼다고 봐야 된다. 여기에도 자명한 얘기고요. 그 다음 무분별정에서 무분별지로 궁극의 실상을 관조하는 지관상은의 성취를 말합니다. 지관상은을 얻었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관상은만 얻으면 난이의 맛이 있다. 이것도 아시겠죠? 이러한 무루해의 빛으로 소치공 소치능치는요. 소치는 불교식 용어인데 소치는 인식 대상을 말합니다. 능치는요. 인식능력 능이 보는 자리는 능치고요. 보여지는 것은 소치예요. 장소소자 써서 소치. 소치공이 법공입니다. 지금 유식학에서 말한 법공은요. 대상의 공을 말해요. 이 대상 또한 의식의 전변일 뿐이었다는 자 보세요. 그 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공에는 지금 또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 봐 공에 세 가지 의미가 있었죠. 유식학적으로 처음에 무슨 공이 있었죠? 상 상 상 상 무자성 생 무자성 승 의 무자성 전생에 들은 것 같죠? 상 무자성은요. 언어와 된 이미지가 실체가 없다. 이건 변개소집성에 해당됐죠. 변개소집성적으로 상상한 이미지는 다 실체가 원래 없어서 무자성 생 무자성 일체 존재는 다 의식의 전변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연의 소산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생겨났지만 독자적으로 생겨난 게 하나도 없다. 다 아래아식의 나툼일 뿐이니까 무자성 승인 무자성 진여자리에는 애초에 아니 법인이 하는 게 일체가 없다. 깨왔다 경에서 말한 부처님이 그 빛나는 의식 상태에서는 오온이고 사대고 지수와 풍기고 하나도 없더라. 그 무자성 그러니까 이게 다 공이거든요. 공의 새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을 깨달았다는 건요. 소치공 인식 대상이 공하다는 것도 세 가지로 분석 가능해요. 오온 개공이 세 가지로 분석 가능했잖아요. 유식학적으로는. 오온이라는 게 오온을 가지고 얘기해 보죠. 오온이 이름이 딱 이름이 오온이지 각각이 그냥 의식의 전변일 뿐이니까 그거를 오온을 나의 객체로 삼았다고 해서 소치로 삼았지만 그게 내 언어와 이미지로만 있는 거지 언어로만 있는 거지 진짜 있는 거냐 그 언어가 언어에 해당되는 실체가 그래서 무자성 그리고 그 오온이라는 것도 내 의식의 대상일 뿐이니까 의타기성 측면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생겨난 건 없다. 그 생무자성 그 다음에 깊은 무분별정 무분별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에는 오온이 애초에 없더라. 그래서 승리의 무자성 차원에서 오온이 공허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이 세 측면을 다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오온이라는 명 이름과 의미 명의 자성 차별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해서 계속 심사 하품심사 상품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관상우는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무루해의 빛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 빛으로 인식 대상인 오온을 바라봤더니 공하다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도 이미 체험적 이해니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관찰은 돼요. 공한데 공한데 하는데 뭔가 시원하게 인가가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아직 업장이 덜 털려서 지적인 업장이 덜 털리면요. 맞는 말을 하고 맞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찜찜해요.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업장이 남았을 때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기는 발생했는데 지금 열기를 더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장을 더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경 즉 인식 대상인 모든 소치의 경계들 경계들이 모두 인식 주체 의식의 전변일 뿐임을 여실히 관찰합니다.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찰해요. 원성실성을 주로 관찰하는 건 이제 3단계 4단계 가서 하면 돼요. 1, 2단계에서는요.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먼저 자명하기 인가해야 돼요. 이게 인가하기도 좋거든요. 현상계에 세간의 지혜니까 인가하기 쉽죠. 출세간의 지혜로 알아야 되는 출세간의 법은 인가가 어렵죠. 이건 세간법이라서 인가가 더 쉬워요.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은 세간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의타기성의 실상과 변계소집성의 허망함을 계속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난이를 어디서 닦느냐고 하냐면 난이에 해당되는 기 선정을 무음별정 중에 난이에 해당되는 무음별정을 이름을 명득정이라고 이름 불러줘요. 밝음을 얻었다. 즉 정해쌍운이 가능하다고 해서 명득정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더 이해되시죠. 정해쌍운만 되면 사실 가행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유식학은 일지 직전에 가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해쌍운만 얻으시면 사실 가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건. 이것도 모든 선정에서 가능하다는 건 사선정 체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득정이라는 말은 무분별정인데 이 정도 지혜를 얻은 무분별정을 명득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음을 이제 얻었다. 그럼 다음 정의는요. 열기가 절정의 이름 정의. 정수리 정자거든요. 열기가요. 아랫배에서 만약에 하단전에서 열기가 발생했으면 난이고요. 이 열기가 머리 꼭대기까지 지금 뻗쳤으면 정의예요. 그러니까 열기가 얼마나 가득 찬지 아시겠죠. 절정에 이르렀다. 그럼 명증정. 밝음이 더 증장된 선정. 같은 무분별정인데 지혜가 더 는 무분별정을 명득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선정으로 따지면 모든 선정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선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선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승부파불교는 사제 16행상을 관찰이 심화되는 거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고 대승에서는요. 중품의 지광으로 여기서는 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상품이겠어요? 인위부터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하품의 지혜에 비치면 여기는 중품의 지혜에 비치고 여기서부터 상품인 거죠. 여기는 상상이 되겠죠. 투플러스 투불 됐죠? 자 상품의 심사를 닦는다. 무루해의 광명의 모습을 더욱 증장시켜서 소치공의 관찰이 궁극에 이른다. 변개소집성과 의타기성이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변개소집성과 의타기성을 이 정도로 지금 명상에 들어서 연구해 보셨어요? 무분별정을 이용해서 무분별정에 들어가서 무분별지혜를 또 얻고 나와서 또 분별지를 닦고 하면서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려면 분별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지혜를 또 증득했다가 나와서 그 무분별정에서 얻은 그 선정을 가지고 또 연구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연구하고 분별지를 썼다가 다시 무분별지로 또 들어가고 정해쌍원을 계속 닦는 거죠. 무루해 광명의 모습을 더욱 증잔시켜 소치공의 관찰이 궁극에 이른다. 심의의 무물 마음밖에 물건이 없고 만법유식 모든 법들은 다 의식의 전변임을 깨닫는다. 의타기성을 깨달으신 거죠. 의타기성과 변개소집성이요. 자명하기 그냥 강의만 듣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도 오온이라도 하나 붙잡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너가 의식의 작용이구나. 너를 이름 붙여서 불렀던 게 다 변개소집성이었구나. 이게 인가가 점점 심화되겠죠. 이걸 계속 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하니까 무분별정과 무분별지혜도 끌어다 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혜로 분석하다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심사할 때는 지혜로 분석하다가 또 내려놓고 깊은 무분별정에 또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 힘을 또 모아서 다시 나와서 또 분석합니다. 거기서 얻은 또 진리 직관한 걸 가지고 또 분석합니다. 이러다 보면 점점 분석이 이제 잘 되겠죠. 점점 자명한 인가가 가능해지겠죠. 외경은 보이는 모든 인식대상은 알아차리는 마음에 의존하여 존재함을 깨닫는다. 외경은 독자적 실체가 아님을 깨닫는다. 더 따져야 할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상품 심사에서 더 따질 게 없는 딱 그 순간 뭐로 넘어가겠어요? 인위로 넘어가요. 인가가 되어버리거든요. 체념이 돼요. 일체는 진짜 의식의 작용이었고 이름 붙인 모든 것들은 허망한 망상이었네라고 인가를 한 겁니다. 인위가 되면 이제 요동을 하지 않고요. 인순정. 진리를 인가하고 순응하는 선정으로 들어가고요. 소승, 부파, 소승은요. 강력한 판단력으로 사제를 두루 인가하고 수순합니다. 이게 소승이고요. 대승은요. 상품의 지혜의 빛으로 외경을 보지 않고 이제 외경이 무너져요. 이때 외경이 무너져요. 눈앞에 세웠던 상이 다 이제 의식의 전변임을 알고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매트릭스처럼 이게 무너지고요. 뭐를 봐요? 의식의 안주예요. 이 모든 게 이 의식의 작용이었구나 하고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의식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소리를 소리에 집중하는 게 소리를 듣는 의식에 집중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이제 대상이 공하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공하지 않은 자리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게 의식의 낙트리면 의식을 붙잡아야죠. 내 의식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인식에 안주한다. 이게 하여실질을 이루고요. 이 이니에가 이니에 재미있는 게 이 안에 또 하품 중품 상품을 나눕니다. 인가가 다 달라요. 하품에서 이 인가할 때 처음에 하품에서는 뭘 인가하냐면요. 소치공 법공을 인가해요. 이제 법공을요. 내려놓은 거예요. 보이는 대상들을 내려놔 봐요. 이게 다 내 의식 작용이었잖아. 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법공을 깨달아요. 이때 자명하게 인가를 합니다. 법공을 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만법이 만법이 그런데 이 법공이라는 게 원성실성 차원이 아니라 지금 뭐죠? 상부자성 생부자성을 인가한 거죠. 너무 자명하게. 그렇죠? 상부자성 생부자성을 인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지금 그 뭐죠? 원성실성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중품에서는요. 나름 법공을 인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능치공을 즐거이 수순해요. 아공 법공 먼저 인가하고요. 아공에 수순해요. 즐거이 아공 그러면 보이는 인식 대상만 공하겠냐는 거죠. 일체가 의식의 작용인데 견분과 상분이 서로 의지해서 의타기성으로 굴러온 건데 이걸 내가 이름 붙여서 변계소집성으로 집착했지 집착한 변계소집성을 내려놓고 라니까 일체가 의식의 작용으로 보이게 되고 상분이라는 것도 독자로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내의식 작용이라는 걸 아니까 법공을 먼저 인가하고 그 다음 그러면 만법이 공하면 그 보는 놈의 인식 주체도 결국은 서로 의지해 있는데 얘도 공하지 않겠는가 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즐거이 수순한다는 거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주사 놓을 때 자 이제 놓으십시오. 체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도 공한가 보다. 그래서 상품에서는 아공을 인가해요. 결국은 자명하게 인가합니다. 나도 결국 공했네. 능치공을 인가하고 수순하는 선정이다. 나도 사실은 공한 거네. 나라는 것도 이름이 변계소집성 차원의 상을 하나 세운 거고 원래 공한데 상을 세운 거고 나라는 이름도 나도 그냥 의식의 전변인 견분일 뿐이었네. 그렇죠. 인식 대상 인식 주체였을 뿐이지 이것도 의식의 작용이었네 그냥. 그럼 상무자성 생무자성까지 간 거죠. 이 공을 또 자명하기 인가해요. 그래서 표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대상 표상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인식 주체도 독자적 실체가 아님을 인가합니다. 이것 또한 무자성인의 중인과 하인은 모든 선정에서 가능한데요. 상인만은 사선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상품의 인가만은 아공의 인가만은 사선정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모든 선정에서 가능해요. 사선정이 가장 깨끗하게 의식이 제일 맑을 때라 가장 순수할 때라 사선정에서만 인가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가가 되는 순간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세제일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제일이는요. 세계 최고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세제일위 세계 최고의 진리 무관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왜 무관정이냐면요. 틈이 없다는 건데 그대로 견도로 넘어가 버려요. 세제일이를 증득했을 때 견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관.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제일이는요. 이게 무관도에요. 무관도. 무관도고요. 무관도는 그대로 해탈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해탈도가 견도에요. 원래 모든 수행 과정에는요. 무관도가 있고 해탈도가 있어요. 무관도는요. 번뇌가 없어지는 자리고요. 해탈도는 지혜를 성취하는 자리입니다. 동전의 앞뒤에요. 이런 거에요. 지금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구름을 다 걷었다는 게 무관도에요. 번뇌를 싹 치웠다. 그럼 태양은 자동으로 뜨잖아요. 지혜를 성취했다는 측면. 그러니까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요. 번뇌를 버렸다는 측면에서 보면 무관도고요. 지혜를 얻었다는 측면에서는 해탈도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십지까지 갔죠. 십지에서 불지에 도달할 때 유식학은 십지와 불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원래 무슨 일이 있냐면 금강정이라는 금강산매에 들어요. 금강산매가 무관도인 거예요. 이때 번뇌를 금강산매에서 없애요. 십지에도 아직 남아있는 번뇌를 금강산매에서 없애면 무관도면 불지는 해탈도가 되겠죠. 이 논리 아시겠죠. 무관도와 해탈도. 그럼 무관도를 십일지 해탈도를 십이지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이지 이론이 나옵니다. 무관도와 해탈도. 번뇌 없앤 무관도와 지혜를 얻은 해탈도. 그러니까 지금 무관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제일을 증득하면 그냥 견도로 넘어가 버려요. 다만 세제일을 닦는 과정에는 있겠죠. 그럼 또 닦는 과정에서는 또 지관상원 속에서 무분별지와 분별지를 쓰면서 연구를 해야죠. 인가를 해야죠. 인가를 해야 넘어가요. 인가를 막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제 무루해를 닦아가지고 견도로 나아가는데 대승은 상여실질을 이루고요. 무의지를 초월해요. 자 무의지와 불연지가 등장합니다. 아공 벗공을 지금 보세요. 여기서 벗공도 인가했고 아공도 인가했죠. 이게 무의지입니다. 아와 법이 모두 없다더라 하는 지혜예요. 아공과 법공을 얻은 것은 이미 인위에서 얻었어요. 아공, 법공을 얻었어요. 그렇죠? 아공, 법공을 얻었습니다. 상부자성, 생부자성을 다 얻었어요. 실제로 수행하시다 보면 이제 아와 법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의식의 작용일 뿐이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고정된 실체,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거 알았어요. 이게 무의지입니다. 능치, 소치를 둘러보지 않는 지혜. 능치, 소치가 다 이제 둘이 아니다. 다 공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불현지를 얻어야 되는데 불현지가 구공이에요. 구공을 불현지라고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지혜라는 건데요. 무의지, 불현지예요. 무의라는 것도 둘이 아니라는 것도 사라진 지혜라는 거예요. 혹 이게 뭐예요? 무의지란 말이요. 아공, 법공의 공을 말하고요. 불현지는요. 공공을 말해요. 공도 없어진 자리. 그러니까 아와 법이 둘이라는 것도 다 사라진 그 자리. 왜냐하면 원성실성에는 애초에 아니, 법이니가 없겠죠. 보세요. 진여는 그냥 영원히 참된 영원한 그 자리로 진여는 존재했겠죠. 아니, 법이니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가 없고 법이 없다라는 아직 그 개념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진여에는 원래 아와 법이 없는데. 이해되세요? 아와 법을 싹 날려버리고 진여 그대로 있어야겠죠. 이건 이 차이예요. 무의지는 무의지를 얻었다는 거는 분명히 진리를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얻으려면 원성실성을 알아야죠. 원성실성까지 이제 아니까 원성실성 자리에서 보는 거죠. 무의별 지혜가 이미 원성실성이기 때문에 이때도 원성실성은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된 관찰 대상이 변개소집성과 유타기성인 거지 참나의 지혜로 이미 본 거잖아요. 이미 원성실성을 모른다고는 못하죠. 무루의 지혜가 원성실성인데 최 원성실성을 써서 연구한 겁니다. 사실은 진여의 자리에서 연구한 거예요. 이제 다 연구하고 아공 복공을 인가하는 것도 원성실성이 인가를 해줘야죠. 원성실성 차원에서 인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깊은 무루의 지혜에서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고 인가가 일어난 겁니다. 상무자성 생무자성 인가했어요. 그런데 원성실성은 애초에 승의 무자성이라는 건 애초에 여기는 아 법이 없어요. 애초에 애초에 없어요. 애초에 없는 자리를 아니까 얘네들이 없다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없다. 상무자성 생무자성을 주로 해서 없다고 관찰은 했더라도 그걸 배우에서 인가해주는 그 원천은 뭐였어요? 애초에 걔네들은 없는 자리야. 진리에서는 원성실성을 원성실성을 아니까 인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의지까지 얘기했는데 원성실성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낸 거예요. 의탁이니 변계 소집이니 아예 개념도 치워버리고 원성실성만 깨달았을 때는 불연지라고 한다고요. 아와 법이 공하다는 것도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공공의 상태. 아시겠죠? 이때가 가장 진여 실상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아공복공보다 구공이 높다는 게 그거예요. 아니 법이니 마저 다 사라지고 진리 그 자체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걸 불연지라고 그래요. 무의 불연지. 무의지가 불연지에 불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연지 무의지마저도 봄이 없는 지혜 공공의 지혜를 증득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공이라고도 하고 이공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공복공이 아와 법이 다 공한 그 자리. 공공의 자리. 구공의 자리를 자명하게 인가합니다. 이거를 쌍인이라고 해요. 불을 동시에 인가하니까 아공복공을 따로따로 인가하는 게 아니라 쌍인 아와 법이 모두 공한 그 자리. 이 자리를 증득합니다. 이공을 자명하게 인가합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공복공을 둘을 동시에 인가한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구공을 인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와 법을 따로 따로따로 인가해가지고 아와 법이 없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공구공이란 말 쓸 때 강조해서 공공이라고도 하고 더 강조해서 불연지라고도 하는 거는 여긴 아와 법 자체 흔적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공이란 말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아와 법이 다 없는 자리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쓰는데 혹시 오해할까 봐 아와 법이 없다는 것도 여긴 없는 자리다 이 말을 더 보탈려고 불연지라는 용어를 또 만들어서 씁니다. 유식학자들이 그래서 이 유식성 원성실성 승의무자성 진여 구일체묘상공 육바람위를 갖춘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사변제 소연사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유식학 용어입니다. 알아두세요. 사는요. 사물이고요. 변제는요. 끝이에요. 저기 양변 그러죠. 양끝 변 그래서 사물의 궁극의 자리를 사변제라고 그래요. 사변제 소연 인식대상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물의 궁극이 되는 인식대상 이걸 진여예요. 여러분이 우주의 그냥 모든 존재 만법의 궁극을 알고 싶죠. 진여를 알아야 돼요. 그 진여는 시공 없는 자리고 나와 너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만 해주시면 몰라는 바로 무음별정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모르니까요. 무음별정이 들어가는 최고의 비결이 뭐겠어요. 몰라예요. 주객을 몰라야 돼요. 주객을 모르면 바로 무음별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그 지혜는 무음별 지혜예요. 무음별정과 무음별 지혜로 꿰뚫어보게 된다고요.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원성실성의 자리라고 그러네요. 이미 원만하게 진리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육바라밀이 꽉 차 있어요. 그 육바라밀 자리가 사변제 소연 진여 사물의 궁극이 되는 인식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대상을 주객이 찢어져서 아는 게 아니라 인식대상을 지가 알아차려요. 진여가 진여를 알아차린 자리인 거예요. 원성실성. 재밌죠? 그래야 주객이 처혈하고 무음별이죠. 좋은 얘기 다 했어요. 지금 더 좋은 얘기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는 다 자명하게 인가하여 반드시 견도로 나아간다. 무조건 견도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어떠세요? 이거는 사선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성실성이 드러나야 할 때는 선명하게 사선정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선정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깨끗하게 되려면 사선정 가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위와 세제일인은 원성실성 자리에서만 제대로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선정에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가능하지만 사선정 안 들어가고 깨어있는 의식에서도 훅 들어갈 수 있죠. 가능은 한데 굳이 사선정에서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최대한 없애고 해야 제대로 너가 인가가 될 것이다. 딱 깨끗하게 원성실 자리에서 봐야 보고 나와야 아 법이 딱 공화단 말이 확실하게 인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상부자성 생부자성 관찰 대상 이지만 결국 이 관찰 대상 뭐까지 있어요? 상부자성 생부자성 만이 아니죠. 아까 제가 그걸 주로 한다고 했지만 승의 무자성 까지 아니까 딱 떨어져서 인가가 나오는 거죠. 얘들 공화단 그런데 승의 무자성 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거죠. 여기는 여기는 아 법이 공화단 데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아 법 떠나서 승의 무자성 자체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선정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승의 무자성 자체에 집중한 거예요. 아 법도 본래 없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사물의 궁극 실상이구나 하고 아는 순간 견도로 가버려요. 여기서 여기서 세제일일을 닦아서 세제일일을 무관정해서 성취하는 순간 분석을 충분히 한 뒤에 다시 무음별정에 들어서 무음별제로 원래 본래 진여 그 자체인 그 자리를 오롯이 딱 직관하는 순간 이때부터 일진 겁니다. 죽이죠. 되면 좋겠죠. 대도 어차피 괴로우실 거 다 괴로우실 거 똑같이 있겠지만 관점이 발라지겠죠. 세상을 보는 관점 이제 일지부터는 뭐가 다르냐면요. 원성 실성을 오롯이 보게 됩니다. 항상 죽이죠. 개념적으로도 분별적으로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체험적으로도 항상 접속해서 본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지부터는 본성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일지 전에는요. 본성을 안 본 게 아니에요. 봤는데 뭔가 진찜한 거예요. 뭔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주객이 찢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일지 전은 직관 쌍원을 통해서 가행위를 유식학처럼 일지 직전만 놓고 보지 않더라도요. 그 가행위를 직관 쌍원이 된 이후부터 모든 게 가행위라고 보고 설명하자면요. 직관 쌍원이 된 이래로 무분별정에 들어 무분별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참나의 현정과 참나의 직관을 계속 닦아요. 근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아공도 인가가 확 확인이 안 되고 법공도 확인이 안 되고 아 법이 모두 없는 그 진여자리에 대해서도 확연히 인가가 안 되고 체험은 계속 있고 뭔가 부분적인 진리는 계속 그 무분별정에 들어서 진리는 직관하고 있는데 소화가 나오면 또 소화가 안 되고 분별지로 소화가 안 되고 무분별지에서 보는 그 세계도 다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보긴 보는데 진리는 계속 직관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난정인세제일을 거쳐서 여러분이 딱 시원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이게 진여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여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플러스 지금 넣어야 되는 게 육바라밀 실천이요. 육바라밀이 심철이 안 되면 찜찜한 게 안 사라져요. 여러분이 진리를 정확히 인과하려면 왜냐하면 구공의 실상이 육바라밀 덩어리거든요. 구일체 묘상공이라는 게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이 공이 육바라밀을 안 닦으시면서 구공이 인과가 되겠어요? 뭔가 찜찜하죠. 아무리 명상에 들어서 진여랑 친해진 것 같아도 진여의 실상이 명확하게 오롯이 나한테 인과가 안 되는 기분이 드는 거라 여러분의 육바라밀을 안 닦았기 때문에 업장이 남아있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동시에 육바라밀 안에서 정해쌍스인 거예요.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지관상원을 계속 닦아가야 진짜 가행인 거예요. 가행인은 지관상원이 주도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 탄력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Z자 이론이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어서 가행이에요. 홍의각당식으로 얘기합니다. 꼭 일지직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돼요. 그 저는 참나의 지혜를 못 걸어다 쓰잖아요. 원성실성의 지혜를 못 걸어다 쓰니까 되게 애고적인 수행인 거고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더라도 애고적으로 닦아가는 게 자량이라면요. 본격적으로 참나의 지혜를 끌어다 쓰면서 닦아가면 차원이 달라져요. 이때부터 가행입니다. 그래서 일주부터 가행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일주가 일지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관상원만 닦아서 안 돼요. 플러스 뭐요? 육바라밀이에요. 지관상운이 주도하는 육바라밀 수행이 육바라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지관상운식으로 얘기하면요. 반야, 방편, 쌍운입니다. 반야, 바라밀과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쌍으로 닦아야 돼요. 이 반야를 지혜라고 하고 방편을 복이라고 해서 복덕이라고 해서 복회쌍운이라고 합니다. 복회쌍운이 성취돼가지고 성취될 때 지녀가 오롯이 인가가 됩니다. 이게 지녀구나. 육바라밀 덩어리인 사변제 소연사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인가가 될 때 육바라밀 안 닦으면 인가가 안 돼요. 소곱신 대승기신로에서 말하는 지관상원을 성취해서는 뭐밖에 못 얻는다고요? 법신을 적은밖에 못 소분 법신 법신의 적은 분량밖에 못 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행위는 결과적으로 유식학에서는 일지 직전만을 얘기하지만 원만하게 일주 이후로 보는 게 맞고 지관상원이 이제 시작됐을 때부터도 보는 게 맞다 그러면 홍의학 당시 말하면 정사가 일주인데 학사부터 이미 가행위 시작이죠. 학사부터는 정해상은 가능해야 돼요. 즉 무분별 정에 들어서 무분별 지혜로 참나를 직관하면서 아공복공에 대한 진리 인가까지 할 수 있어야 학사거든요. 왜 이렇게 개념을 잡았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 레벨이 돼야 된다고 하는지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경정의 근거에서 해놓은 겁니다. 저희는 아공복공이요 인가가 돼야 돼요. 최소한 깨어있는 동안이라도 무분별 지혜 속에서라도 그러니까 무분별 지혜에서 갓 나온 분별지까지는 인정하죠. 그 상태에서라도 인가가 돼야 돼요. 자명한 기분에 그거 인가가 안 되면 학사가 못되죠. 지금 학사분들 듣다가 기준이 바뀌었나? 막 이랬잖아요. 원래 이랬어요. 기준 항상 이랬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럴싸하죠. 아공복공 인가하고 명상에서 참나 상태에서 딱 진리를 알고 참나 상태 드실 수 있으면 저희가 인가 학사들이죠.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학사가 되시라는 게 학사부터 사실은 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행 제대로 가행위를 하려면 일주는 돼야 되니까 일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만 연구하겠어요. 본격적으로 구공공부에 들어가거든요. 아공복공은 인가 끝났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일주부터는 구공공부에 들어갑니다. 즉 유식의 실성 원성실성 탐구만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부터는 어떻게든 제대로 된 가행위죠. 오로지 구공 하나 닦아가니까요. 여기서 보면 아공복공 인가에게 비중을 할애하잖아요. 아공복공 인가는 이미 일주면 끝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춰보면 이게 10주 10행 10회양 끝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때 구공을 인가를 그때 하니까 그때 가행위를 강조한 것뿐지 가행위는 일주부터 아니면 심지어는 지관상운이 성취됐을 때부터는 계속 지금 탐구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공복공을 연구하고 구공으로 나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재미있죠. 결국 이 모든 게 뭐예요. 무루의 선정과 무루의 지혜를 얻어야만 즉 참나 접속이 가능해야만 가행위는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시겠죠. 그냥 애고적인 분석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량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천 쌓았는 거지 본격적인 수행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가행위라는 건 본격적인 수행이라는 거예요. 본격적 수행을 뭘로 보느냐에 여러 의견이 있더라도 핵심은 지관상운 즉 참나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참나 현전에 접속해서 참나로부터 지혜를 끌어올 수 있어야 무루의 지혜를 끌어올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애고가 공하고 만법이 공하고 결국엔 공함도 없는 그 자리 진여 그 자리까지 알아낼 수 있다. 진여 그 자리까지 알아냈을 때 여러분은 일지 이후는 진여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즉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면을 알아가다가 하나님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일지고요. 일지부터는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닦아갈 뿐이지 이제 다른 대상이 없고요. 알아야 할 대상은 다 안 거예요. 일지부터는 다 알았기 때문에 통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학에서 일지는 통달이에요. 알아야 할 거 다 알았어요. 즉 내 본성이 육바라밀로 생겨먹었다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럼 일지, 이지, 삼지, 사지는 뭐 할까요? 육바라밀을 더 잘 드러내려고 노력할 뿐이지 더 알아야 할 본성은 없다고요. 일지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일지에 해당되는 초발심주를 화음경에서 초발심 공독품이라는 제 강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지를 거의 부처님처럼 노래합니다. 화음경에서 애초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일지가 이미 부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초발심이요. 처음 발심했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화음경에서 초발심은 일지를 말해요. 일지는 이미 성불했다. 왜? 부처가 알아야 할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부처도 뭘 알아요? 지녀만 알아요. 그런데 지녀는 언제부터 알아요? 일지부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지만 가시면 좋겠다는 말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 일지는 확보하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여권 봐서 공부하는 거죠. 일지는 필수 2지 3지는 선택 안 그래요? 그러니까 초발심 공독품 보시면요. 일지는 이미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더 알아야 할 진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알아가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뼈대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무한한 적용은 또 다 까야죠. 하지만 일지는 이미 진리의 뼈대를 알았기 때문에 새새생생 어디를 가나 어느 우주에든지 파견되면 거기서 육바람일만 구현하면 그러니까 복회상운이 장착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복회상운만 해요. 그러면 심사가 좀 편하지 않겠는가 중생들보다는 편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에고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건 아니니까 괴로움은 항상 있죠. 에고 뜻대로 안 되면 괴롭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에고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육바람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지는. 이런 거예요. 일지만 되면 어디 간들 하늘이 다 육바람일 하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보셨죠? 항상 불가능한 미션 자꾸 주고 하라고 하고 너가 죽으면 우리는 아는 척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할수록 더 최악이 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보살도도. 우주에 자꾸 파견하고 험지로 보내고요. 어떤 험지에 가도 불평불만 안 하고 열심히 활동해야 일지다 해놓고 초반신 공덕품에 나옵니다. 온 우주 어디든 가서 육바람일만 하는 자리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중생으로서 헤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디 소속돼서 진리도 알고 어디 소속돼서 움직이는 게 낫죠. 그렇죠? 좀 자극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유혹이 됐나 5분 쉬고 할게요. 감사합니다.